지하의 썬데기탐 네 썬데기탐 시작합니다 로프트 시리즈 계속 쭉쭉 가볼게요 얘는요 얘는 뭐니 옥타브 네 옥타브 감사합니다 얘도 묵직하네요 옥타브이에요 옥타2 옥타1 두개의 노브가 옥타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레벨이 있네요 얘도 똑같겠지 260 저 번주랑 270이야 노브 하나 더 달렸어 역시 그렇죠 10그램 노브의 미학 네 그러면 옥타브 소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베일톤 계속 쭉쭉 달려볼 건데요 음 옥타브죠 옥타브인데 보스 옥타브 저 있었는데 단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단종된 것만 베일톤에서 로스트 시리즈로 로프트 시리즈로 로프트 시리즈로 로스트 시리즈래 로스트나 로스트 시리즈 재밌어 로스트 재밌죠 로프트 시리즈로 네 다시 나온 거죠 같은 이제 작은 유닛까지도 복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로프트 시리즈고요 아날로그 시그널 페달이죠 100% 아날로그 시그널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운드를 들어보면요 그 나오는 옥타브의 그 사운드가 아날로그이 때문에 느려요 반응이 약간 좀 느려요 아니 뭐 하이 찾는 거야 하이에서는 좀 괜찮은데 로우에서는 이렇게 찾아요 근데 얘는 이제 로우 옥타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옥타브 2랑 옥타브 1이 있어요 옥타브 1은 2옥타브 낮은 거 옥타브 2는 한 옥타브 한 옥타브 낮은 거 그냥 이게 근데 이름을 얘가 더 낮게 하지 2옥타브를 그렇죠 옥타브 2잖아요 그럴까요 얘가 아무튼 보스에 그렇게 써 있었나봐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봐요 그대로 재현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다이렉트 레벨 이거는 이제 드라이 사운드 이제 원음 사운드의 레벨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기타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이렇게 내리면 옥타브 걸린 소리만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운드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고 근데 얘가 지금 잘 읽는 이유는 지금 사운드 그 음 하나하나가 선명해서 네 선명해서 자 여기 상태에서 드라이브 먹여버리면 좀 음이 불안전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읽었다 못 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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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려 지금 자기가 어어 어어어 어 그렇지 안정화될 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오 이렇게 시그널 띠띠 이렇게 느낌이다 원래 원래 또 보스 옥타브도 이래요? 네 이랬습니다 진짜 똑같이 만들었구나 고장난 줄 알고 많이 애를 못했는데 고등학생 때였는데 야 이거는 내가 왜 샀을까? 아 단종되면 하네 고등학교 때 이게 있었구나 저는 이 모델을 처음 봤던 게 제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인데 걔가 이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아 보스에서 옥타브를 이런 식으로 낮은 음을 만들구나 자 그러면 옥타브 하는 옥타브와 두 옥타브 차이점 들려드릴게요 우선은 두 옥타브만 해보자 잘 못 읽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좌악 있죠? 막 자 이제 그 위에 한 음 옥타브입니다 줄이고 저것만 올리면 비교적 잘 읽네요 요만큼밖에 한 옥타브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어 그럼 이걸로 한 옥타브로 드라이버 그때 이제 베이스가 없는 밴드들의 특이점이 있는 그런 밴드들이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옥타브 기능을 살려서 베이스가 뭐 미디로 베이스를 넣어도 되는데 기타가 베이스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옥타브 원 옥타브 원을 사용해서 진짜 리얼 베이스 소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베이스가 있는 그런 밴드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1옥타브 할만해서 베이스는 냅두고 미들 레인지에 약간의 그 로우 음역대만 섞어서 더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드는 오 괜찮겠네요 그런 느낌도 좀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퍼즈랑 같이 연결해도 아주 좋고요 그래도 옥타브 퍼즈가 있잖아요 아 옥타브 퍼즈 있죠 퍼즈 느낌의 드라이브 살짝 걸린 거 그 기타 솔로 할 때 가끔씩 탁 쓰면 그렇죠 아주 세련되고 네 분위기 묘해집니다 그렇죠 좀 뭔가 신선한 맛을 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운드죠 이게 참 그 뭐랄까 좋은 이펙트하고 잘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빈도수가 낫기 때문에 아 역시 벌써 벌써부터 평점이 보여 평점이 보여 어떡하지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아 얘는 10만 2천원입니다 10만 2천원은 뭐야 2천 모르겠어요 좀 가격대는 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9만원 10만원 보통 9만 8천원 9만 9천원 10만원 3천원 차이에 뭐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으로 베일톤이 이제 쭉 내보내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썬데이 기타는 베일톤에서 고급품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? 기어타임스에서는 막 5만원 6만원 이래요 아 그래요? 네 엄청 싸요 베일톤이 아 우리 고가하는 거구나 지금 고가하는 거요 고급진 거 하네 이게 로프트 모델이 고가고요 코러 시리즈 세일하면 막 4만원 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코러 시리즈도 무시할 게 못하는 게 사운드가 좋아요 그게 자기 자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요 저작권료가 있나 봐 아 그래서 그걸 주는구나 어 그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야 로프트 시리즈는 그럴 수도 있고요 색깔까지 똑같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양도 이거 원래 보스사 전용 모양이잖아 그렇다 맞나? 맞을걸요? 뭐 좀 아시는 분은 좀 적어주십시오 네 댓글 적어주세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대체 왜 로프트 시리즈 왜 보스사를 그렇게 복각을 와구잡이로 하는지 보스가 많이 팔았고 전세계가 다 보스였죠 그건 있는데 지배했죠 지배했죠 솔직히 아까 페이저 1 페이저 10 저번주에 저번주 페이저 10 PH10을 딱 해보면 그거 진짜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돈펠더도 보스 페이저 살짝 걸어놓고 치는 겁니다 그니까 그 소리랑 똑같아요 얘도 지금 시그널 못 읽는 거 이런 것들 웬간한 명곡들 무슨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프 도무는 너무 오래됐고 더 월 같은 거는 그냥 보스 이펙터를 기타리스트가 대놓고 밟습니다 그냥 크레이지 트레인은? 크레이지 트레인은 보스가 아닐 거예요 랜디로즈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앰프부터 자기가 다 뜯어서 바꿔서 너무 많이 바꿔서 마샬인데 마샬 그거 스택 앰프 배 같은데 스피카가 저 마샬 셀레천이 아니에요 알텍 스피카로 바꿔서 아 그 조합을 되게 이상하게 되죠 그래갖고 뭐 하여튼 랜디로즈는 아 전 불새출의 기타리스트인데 불새출의 사운드 메이커?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뭐 벤에일런도 초창기 앨범은 보스 이펙터 몇 개 갖다 놓고 밟고 어 맞아요 맞아요 워우랑 보스 이펙터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 사운드 자체